시야 시야 화물 엘리베이터가 여기 있어요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건 작용이 안되는데? 이거 맞아? 아 저게 다 저기야? 일단은 내가 싸워야지 아웃사이더네 아웃사이더 오랜만에 보는데 아웃사이더는 게임 초반부에 잠깐 나오고 거의 안나왔죠? 그 이유로는 동료도 잠깐만 잠깐만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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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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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있다가 저기요 아웃사이더 좋아 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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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판수류탄 뭐야 아 이게 이거였구나 G키를 눌러서 겨냥한 다음에 던지세요 지금 던져야되는거야? 됐어 그냥 가자 왜 왜 누구 밤들 앉아 엘리베이터를 사수하시오 엘리베이터를 사수하시오 아웃사이더가 조금 부리게 생겼네요 그 촉촉한 입술개가 어디서 오는거야 어디서 오는거야 어 저기 뭐있다 3탄 쪽이라고? 내놔 도급병 쪽이잖아 뭐라고? 내가 갈꺼 자 한번 그걸 해보죠 엉패 상태에서 어 야 잠깐만 숨살이나 가져가고 아 나 안보는데? 여기서 C를 한번 눌러보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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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아 잠깐만 잠깐만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아직 올라오면 먼거 아니야? 다 잡아야되는거 아니야? 열린거에요 저거? 가면 돼? 이거 잡고 가야되는거 아니야? 잡고가고 싶어 난 되게 쎄다 이거 술탄 가져갈꺼야 아 거기 말고요 아 술탄이 더 안차져 아 그냥 안피하는거야 뭐 피하는거야 자 갑시다 그치 그가 높은거 다른거 아 나 그냥 아 나 그냥 그거 따발총 쏠래 못 쏘겠다 이거 아 나 그냥 피지컬로 견적이 안나와 됐다 펄크 곡작이 무사하면 좋겠다 펄크 곡작이 무사하면 좋겠다 이큐리 같은건거 같은데 이큐와 위버와 같이 있습니다 네 그들은 믿을 수 있겠지 그들은 우리에게서 그들과 함께 했고 그들은 그들과 함께 했고 그들은 그들과 함께 했고 그들은 그들은 그들과 함께 했고 아 배고프다 어제 전을 잔뜩 부쳐먹었는데 냉장고에 굴러다니는거 다 꺼내서 전을 부쳐먹었지 그들은 부침파티를 해서 아직도 전이 남아있어 예수 아 아 아 뭐야 더러워 여러분 대결이 없던 우리가 절로 가는 거겠지? 아이 그만 좀 일어나게 해줘 왜 왜 뭐 보이면 다 굴러다니고 있어 얘 안 끼겠죠 설마? 설마 뭐 바우프처럼 껴서 못 움직이고 그러지 않겠지 메콤 국장에게 국장 자네와 자네 조직을 존중하지만 현재 고용 중인 안젤라 위버 요원의 행위는 제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네 최근 위버 요원의 도를 넘는 행동은 근거 없는 망설수였다는 생각밖에 없구만 딤스 장군 그 안젤라 위버가 걔 같죠 얘가 말한 위버 오래된 명사 위험한 것 같은데 이거? 가면 이미 죽는 거 아니야? 죽어있거나 죽어있지 않을 것 같고 내가 갔는데 막 죽은 거 아니야? 일단은 다 탄약 꽉 찼고요 총도 꽉 찼고요 가자 없는데?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야 뭐 초토알 당했어 어이야 잡긴 잡았네 잘 잘 싸웠나 보다 총알도 있고 지금 이거 벽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비가 어떻게 된거죠? 어떻게 된거죠? 어떻게 된거죠? 아... CIA 2급 요원 윌리엄 카처입니다 어떻게 된건 설명 부탁드립니다 파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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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미를 죽었을때 팀이 좀 치료해준거 나를 치료해준거구나 그녀가 그녀가 프러스트 국장님께 보고 들어가야됩니다 얘가 사이오닉 능력같은거 생기는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카드 파괴되었습니다 파괴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작업하자 이제 뭘 해야됩니까? 여기가 없을때 우선 이곳을 해야되면 그 다음 우동을 해야되면 우동을 해야되면 여기도 어렵마 제가 여기 해야되면 제가 방제를 안 바꿨어요 너, 닐, 에이전트 키디 음푸지utar 기관장들과 따라간료를 데려오게 알捨게 파괴되었습니다 잠깐만, 나만 레벨1이야? 둘 다 오는데? 그럼 에이전트는 나와야 돼 뭐야 내가 제일 찐따야? 그래 가자 근데 그 잠깐 얘를 죽이면 원래 있던 애는 어디 간 거지? 내가 걔를 아껴줄 필요가 없었던 거 아니야 여기서 싸우라는 거야? 아니면은 지나가라는 거야 그냥? 지금이 기회라는 게 지금 쏘라는 거냐? 아니면은 뭐냐? 안된다 안된다 덤비지 말자 무섭다 야 아 야 그만 벽에 붙어 벽 너무 좋아 얘 보고 있니? 걱정 안하고 그냥 가겠습니다 위는 막혀 있겠죠? 그쵸 하지만 총은 있다 총을 넉넉하게 해준다 초반이라 그런가? 뭐 총 껴놓은 거 없나? 밋밋해 아 이거 탐구 지금 전술 모드에서 계획을 세워라 가지마 자 일단은 2번 여기서 엄폐 엄폐 위치해서 엄폐하고 벽역으로 제 맞추고 키니 지휘관 어 자네는 여기 서서 이게 뭐야 분산 분산 말고 분산 말고 취소 취소 어떻게 해? 취소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누르라는 거야? 아 이거 어 그 키보드에 글자 지우는 키가 취소예요 신기하네요 이건 뭔데? 레이저 포탑? 이런 게 돼? 여기다 일단 소환해봐 어 그만 아 이렇게 싸워? 야 이거 완전 크만도 아니야? 쟤가 혼자 다 깰 것 같아 레이저 포탑을 아 너무 하이 테크놀로지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갑자기? 안 보여 아 되게 툴툴하네 이거 괜찮니 너희들? 어 큰일났다 니즈 가겠다 야 잘 싸우려면 나 그냥 안써도 될 것 같은데 구경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거 좀 쏴볼까? 오우 야 니즈 좋다 어 잠깐만 야야 그렇게 무식하게 맞으면 어떡하냐 잠깐만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야 좀 잠깐만 잠깐만 아니 야야 이게 뭐야 S1번 자일 말고요 얘를 치료해주라구요 일단 그냥 하자 어떡했어 뭐 근데 사격이 안 되는데? 사격이 안 돼 키가 안 먹혀 위치가 안 멎은가? 아 사격 키가 안 먹히는데 그냥 아예? 아니 공격 키가 안 돼요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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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이래 이거 아 이렇게 스페이스바로 확인하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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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면 죽는 거야 좋아요 스페이스바로 확인을 왜 저리로 갔어 다 잡았네요 아 너무 지금 아 어쩔 수 없습니다 FBS 게임 자체를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런거 잘 몰라요 게임이 좀 어렵네요 나는 부하들을 좀 써서 깨겠습니다 론스 일병 윌리엄 카터의 외출은 가보풀 중위의 감시하에 허용된다 가보풀 윌리엄 카터의 사진을 동봉되었으니 확인하도록 이 시즌 최우선 상황이다 백성남자 이외에 타인에 의한 운반 취급 그 외에 물리접촉을 엄금한다 어 숨차 어 어 어 어 가자 나는 동료들로 뭐 사야겠어 찾아봐 찾아봐 사회장에 가고 찾아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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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살아있다면 아 사나사 싫어 잠깐잠 저걸 잠깐만 제가 적인거죠 지금 핸즈업하는데 핸즈업하는 계획은 아니잖아요 거기 저거 적이 맞는데 내가 혼자 가서 죽이고 오자 어 어 야 잘온다 너희 컨트롤 안해줘도 그냥 싸울거 같은데 알아서? 좋아 좋아 에이아이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나? 그치? 야 쎈데 저격초 헷갈려 저 키가 스페이스바를 반사적으로 누르게 돼 점프키 같애 보통 게임이 건너가거나 일어날 때 스페이스바다잖아요 이거는 스페이스바를 명령키니까 스페이스바를 한 번 더 눌러서 나오는건데 자꾸 헷갈립니다 다행히 상호잡음이 익히네요 소총 가자 얘네는 대체 어떻게 들어온거야 문 다 잠겨있는데 외계인들은 뭐 통과해서 가나? 벽을 엘리리엄이 어디있어? 전부 아무것도 없고 산산총을 자꾸 권장하는데 쓰지 않을겁니다 안써 갈거야 나 중화기병이 좋아 중화기병으로는 안되나? 엘리리엄 반응기 엘리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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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럼 저기 갈까? 아 가자 내가 언제 시작했는지 기억이 안납니다 그 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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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칠라그래 막 지맘대로 일단은 이동을 하죠 어 재밌다 재미없는 게임이 벌써부터 질리는데 이건 되게 재밌네 열어줄래? 좋아요 F5로 길을 찾는 기능이 너무 좋아요 왠일로 동료가 나오나 했더니 한방껏이야? 두 요원에 경력을 하라 그러나 야 이렇게 무식하게 오면 어떡해 아 잠깐만 잠시만 인수 맞아줄게 나 때문에 아 잠시만 조심해 수류탄을 아끼겠어 아니야 어디까지 맞출 수 있어 안된다 이건 이건 아니고 일단 잡고 내가 이동을 한 다음에 슈트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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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트 슈트 안고 전술 모드로 다친 요원을 치료하라 은폐나 하고 있어 그냥 다 은폐나 하고 있어 지뢰 받고 어 쓸데없는거 하지 말고 그냥 다 이러고 살아 얘를 방해되네 혼자 하는게 낫겠네 이거 어 야 포탑은 포탑이지 그치 포탑 너무 강력하시다 근데 포탑은 엑스컴의 골리아트 같은 용도로 약간 엄폐 기능이 없네요 근데 같은편을 엄폐하게 해주면 아 쟤네 뭐 아 터렛은 엄폐 없을거 아니 왜이렇게 자꾸 나가는거야 나 목표 지정 5%? 야 이런것도 다 나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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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뭐야 쟤 93 프로고 나는 나는 스페이스바로 끈 다음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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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는 것 봐 부대 쏘는데 도망가고 싶겠지 일단 된거 같고 이동하죠 그것도 개판이긴 했는데 에이 이기면 안되지 갑니다 아 왜 그만 좀 숨어 절로 가는거 같죠? 아 눌러볼까 혹시 모르니까? 아 절로 간 저거네 너무 불편하다 엄폐하는게 시프트로 달리긴데 시프트로 엄폐를 해서 지 맘대로야 그냥 달리려고 하면 엄폐해버려 차라리 에프가 달리기나 엄폐면 좋을텐데 에프 쓰일게 없잖아 아 주먹이네 에프 주먹입니다 야 내 말 안 들을거야? 들을거지? 너도 상관이고 나발이고 없어 지금 계급장단 해제야 외계인 왔는데 계급장이 있어 당당하네 이거 그니까 외계인 한번 주먹고 때려보고 싶다 일단 에프 엑스컴에서 너무 고문을 받아서 함부로 이동할 수가 없어 맨날 갔다가 전멸당하고 그랬거든요 높으신 분들을 구하고 탈출을 해야돼 정말 귀찮네요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건축이잖아 여기 뭐지? 당연히 이리로 가는거지? 아무것도 안되지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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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데 아 한단총 아니야 한단총 아니야 총 두개씩 들고 가게 하면 안돼? 하나씩 들어야 돼? 저기 하나 매지 저게 조종 당하나보다 전혀 정리할 수 있구나 저게 조종 당하나보다 저게 조종 당하나보다 절차 승강장에 있습니다 여기 뭐지? 저게 정리사 승강장에 있으므로 우리에게 정리사 승강장에 있으므로 너에 바로 도착해 그럼 나의 길을 향해 아 아 진단롯 안젤라 위버 안젤라 위버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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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밀어버리냐 인질루 상남자야 저 무거운 걸 한 손으로 넌 뭐야 넌 뭐야 넌 뭐야 대단한 화력이었어 아 비꼬는 말이었구나 칭찬하는 건 줄 알았지 나 방금 혼자 떠드느라고 이야기 못봤는데 그냥 넘어가자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폴크가 우린 래엘 플랫폼에 래엘 플랫폼에 디젤은 너의 실험장까지밖에 못 갈 거다 이베이기 위해 이베이기 위해 이베이기 위해 라디오에서 우리는 거의 다 끝났어 래엘 플랫폼에 이동해 내가 스카이레인저를 불러서 폴크 국장을 데리고 갈 테니까 스카이레인저를 불러서 비행기 엑스컵에 나왔던 아닌가 제널럴 디임스 내가 믿을 수 없어 모두 죽어 죽어 지금 폴크가 이벤트가 없을 때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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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도망가는 거야 가자 한 번 더 킥무빙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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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야 잠깐만 잠깐만! 그렇게 무식하게 가라고 누가 그랬어 아 잠깐만 둘 다 일단 둘 다 가 그럼 이렇게 되면은 둘 다 가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 뭐야? 넌 은폐하고 너는 레이저 포탑 깔아 포탑 깔아서 포탑한테 몸빵 시켜 여기다 깔고 그냥 나는 가지 어디 갔어? 아 야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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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말 안 듣고 그냥 지멍으로 싸우는데? 주먹질 할 틈이 없어요? 그럼 뭐다? 잘 가 오 제법이야 피했어? 아웃사이더 먼저 여기는 아웃사이더가 많이 나오네 행기에 전혀 다르지만 좋아 설마 둘 다 당하는 거 아니지? 오호 예아 예아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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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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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